뭐 어땠어? 다리가 왜? 응? 다리가 왜? 괜찮아 응? 다리가 왜? 여기 멈춰 알았어 됐어 됐어 얘한테 아직 큰 거 같은데? 응? 이야 매년 입어도 되겠다 매년에 못입나? 우와 나니 그거 누가 사준 줄 알아? 응 고모 고모 고모가 사줬다 고모 어디 갔어 방구 나온 데가 뭐야? 학교 나갈 수 있어? 다 걸어놓고 응? 이런 거 송단박으로 놔둘 수 있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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